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김정은의 이 시안부 인생 종말을 구할 때가 왔다.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시 화성지구 제 2단계 중공식에 참석을 해 가지고 또 북한 언론에 나왔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선물해 준 아우루스 승용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이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김정은의 모습이 너무나 살이 쪄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차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전문가들에게 우려했더니 현재 김정은의 몸무게는 160kg 나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키가 170에 150kg 나간 사람이 3년 이상 살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70에 150kg 나간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없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키 170에 160kg 나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은에게 손술 단계가 지나갔다. 봉화진료소까지도 이제는 손을 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터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자. 이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 야 너도 살 좀 빼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바로 제가 처죽인 장성택이나 김경희 같은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김정은에게 야 너 이거 좀 오래 살려면 건강하려면 좀 먹지 말고 운동하고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 다음 날로 그냥 강건군관학교에 끌려가가지고 고사기관청에 맞아 죽살하겠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 김정은이가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사람도 없고 또 말려봤자 괜히 자기가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의 상황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정은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모습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뚱뚱하게 살이 떴을 때에는 그래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푸석푸석해가지고 피가 완전히 썩은 그리고 이제 뭐 온몸이 지금 뭔가 도겨오른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몸 상태를 쭉 보게 되면 2014년부터 이제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행이 들고 나오고 2015년도 16년도부터는 완전히 배가 엄청나게 나오고 2018년도 19년도에는 너무나 살이 쪄가지고 더 이상 정상 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 쇼크가 왔는데 그때 바로 이제 태용호 지성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미국의 CNN이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는 오보가 나왔는데 그때 그 오보가 김정은이가 죽질 않았기 때문에 오보긴 오본데 완전한 오보는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이 쓰러져가지고 혈관 스탠스 수술을 받는데 그때 북한 의료진이 와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하루 동안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못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김여정이가 자기 이름으로 막 지시 내리고 했던 그런 전례 때문에 김여정에 대한 김정은의 우심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중국의 선양병원에서 밤에 몰래 날아가서 김정은이 두 번째 심장 스탠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이 아주 쭉 빠졌는데 이 가운데 때가 이제 치술받고 살을 이제 강제로 뺐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 좀 시기 조절을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걸 포기해가지고 또 현재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금 살이 쪘고 여유 상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맞습니다. 김정은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요. 제가 장담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뻗습니다. 이번에 뻗으면 김정은은 더 이상 걸어다니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어떤 점쟁이들 뭐 얘기도 들어보니까 제가 그건 믿는 건 아니지만 40살 이후부터는 김정은의 사주가 안 나온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참 기쁜 일이고 또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평양 화성지구에 나타난 김정은의 최적 모습을 보면서 이 김정은의 살이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시향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정확한 소식들,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신속하게 팩트에 공고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평양 24시를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